자 이번 시간에는 ml5.js 두번째 시간으로 p5 웹 에디터를 사용하는게 아니라 로컬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ml5 라이브러리를 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작동되는 것을 로컬 컴퓨터에서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뜻대로 이것도 필요하거든요. 로컬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고 그 완성된 것을 웹에다가 올리는 netlify.com에 올리면 되는거죠. 자 그러면 이전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여러분들이 폴더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겠죠. 저는 바탕화면에 ml5.-test 라는 폴더 만들어 놨구요. 거기 들어가보면은 그냥 아무것도 없고 images 라는 폴더 하나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이번에는 사실 이미지도 사용할건 아니구요. 두개의 파일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. index.html 과 sketch.js index.html 은 이전에 사용했던 것과 모바일렛 모델 사용한 이미지 인식에 사용했던 것과 똑같습니다. 왜냐하면 여기서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모델 디펜던트가 아니라 ml5 라는 라이브러리와 그리고 p5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는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이걸 그대로 카피해서 쓸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그 로컬 컴퓨터에서 웹 에디터가 하나 필요하겠죠. 텍스트 에디터, sublime text 를 키시구요. 여기에다가 요 내용을 그대로 카피해다가 ctrl-c, ctrl-v 저장하구요. 고칠거 하나도 없습니다. 그 다음에 save as index.html 로 저장할게요. 어디에다가 우리 바탕화면에 있는 ml5 테스트라는 폴더에다가 제가 index.html 로 저장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이제 index.html 이 여기에 만들어져 있어야겠죠. 잘 만들어져 있네요. 자 그리고 여기서 사용하는 sketch.js 파일이 이제 필요하죠. 실제로 그 웹캠의 정보를 가져오고 그리고 거기에 훈련된 그런 라이브러리로 모델로 식별할 수 있도록. 자 여기다가 또 파일, new 파일에서 ctrl-s, 일단은 저장부터 하고 시작할까요. sketch.js, sketch.js 라는 파일로 저장할 거구요. 자 비어있지만 그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고 있죠. 우리가 모바일넷에서 썼던 거 다음이 나오는데, Teachable Machine 에서 사용한 얼굴인식 모델을 그대로 한번 사용해 볼 겁니다. 그건 다시 한번 또 우리가 리뷰 할 거구요. 자 일단은 일단 카피를 먼저 하겠습니다. 별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c, 카피해서 페이스트 하구요. 사실 이것도 한 페이지 짜리가 아니라 두 페이지 짜리 입니다. 그 다음 페이지까지 가야겠죠. ctrl-c, ctrl-v, 자 저장, ctrl-s 해서 저장하고 시작할까요. 지금 보면은 클래시파이어, 비디오, 이미지 모델, url 뭐 여러가지가 있는데요. 제일 먼저 Setup 을 한다고 그랬죠. No Canvas, Canvas 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. 왜냐면은 그 이 비디오에서 그러니까 어디죠. 웹캠에서 캡쳐 되는 걸 그대로 디스플레이 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렇게 비디오에서 우리가 그 저희 Create Capture 하면 자동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. 자 그리고 그 클래시파이어는 뭘 지금 비디오 캡쳐를 한 다음에 이렇게 이거는 이미 해 본 적이 있었죠. Create Capture 한 다음에 비디오 하면은 여러분들 그 스크린에 있는 게 보여질 겁니다. 자 일단 한번 해볼까요. 우리가 실행을 한번 시켜 볼까요. 보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요. 자 당연히 카메라를 쓰게 허용을 해야죠. 자 지금 제 사무실이 보여지고 있죠. 지금 제가 사무실에서 작업하고 있는데 제 얼굴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자 일단은 이전 건 다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. 음 아 자 이 코드를 다시 보면서 한번 작업을 하도록 할까요. 자 이제 비디오가 여기 보여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. 요거는 여기 이 비디오가 작업한 거고요. 클래시파이어를 가져와야 되는데 ml5의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를 가져올 건데 사실은 이미 훈련된 게 아니라 제가 제 얼굴로 훈련시킨 게 있어요. 그러면 여러분들 첫 번째 Teachable 머신에 기억을 하실 겁니다. Teachable 머신에 가면은 저는 그 프로젝트로 저장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장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세요. 여기에 New Project가 아니죠. 죄송합니다. 아 여기 나오네요. Open이죠. 예전 거. 지금 My Image 모델로 제가 해 놓은 그 Teachable 머신 프로젝트를 그냥 저장해놨거든요. 근데 저장하게 되면은 그 훈련 자료들이 저장되는 거지 훈련된 결과가 저장되는 건 아닙니다.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새롭게 다시 한번 훈련해야 돼요. 여기서 제가 Train 할게요. 시간 걸리는 관계 쪽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제 얼굴하고 제가 Dummy로 만들어 놓은 그 가짜 그래서 Professor라는 말이 쓰여질지 Dummy로 쓰여질지는 들어가는 Dummy로 인식되는 것을 지금 확인할 수 있고요. Dummy, Professor, 이렇게 오랜만에 하니까 잘 안되네요. 자 어쨌든 Dummy 인식하고 Professor 인식하고 Dummy 인식하고 아 이게 어두워서 그런가 봅니다. 죄송합니다. Dummy 인식하고 Professor 인식하고 Dummy 인식하고 이렇게 만들어 놨던 것을 여러분들께 하실 겁니다. 자 약간 좀 그 인식률이 떨어지긴 하네요. 어쨌든 이걸 Export를 해야 됐었죠. 그래서 업로드를 그 링크를 업로드 시킬 건데 여기에 나오는 그 링크가 나오게 되면 그 링크를 사용하는 겁니다. 제가 그 훈련시킨 그 모델이 제 얼굴하고 Dummy를 훈련시킨 모델이 요건데 요걸 그냥 누르면 Copy가 된다 그랬죠. 그래서 그 Copy 된 거를 어디에 가져와야 돼요? 여기다가 제가 그 변수 하나를 만들어 놨어요. 사실은 Image Model URL 이라 그래서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Ctrl V 에서 넣으시면 요 그 키에 들어가는 거죠. 요 폴더에 거기에 model.json이 있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가 여기 만들어진다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model.json 하고 metamodel.json, bin.file까지도 다 나올 텐데 음 여기에 설명이 아 그 다운로드에 설명이 되던가요? 그렇게 음 기억이 안 나네요. 어디 있었는지 model의 종류들이 쭉 나올 텐데 어쨌든 그 파일들이 저장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아 여기에 아마 좀 설명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았죠? 어드밴스트에 언더더푸드에 이거 훈련된 결과를 나타내는 거고 음 그거에 대한 설명이 어디 있었는데 좀 그 위치를 못 찾겠네요. 그죠? 결국에는 그 세 개의 파일이 제일 앞부분에서 아마 설명이 좀 될 겁니다. 그죠? 앞부분에서 그럼 나중에 한번 다시 한번 찾아보시도록 하고요. 그 세 개의 파일을 가져올 수 있는 그 링크를 가져온 겁니다. 그 중에서 model.json이 여기 있으니까 그걸 사용하라는 거고요. 지금 여기에서 그 입력된 그 비디오를 가지고서 훈련하고 model ready, model ready라는 콜백을 불렀으니까 얘는 console.log에 model ready라고 쓸 거고요.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어에서 비디오를 해주고 이 클래시파이 비디오를 부르면은 이 클래시파이어가 클래시파이어에서 result를 얻게 되고 그 result를 얻게 되면은 여기 콜백이죠? 이와 같이 그 밑에 글씨가 쓰여지는데 자, 그게 제대로 되는지 이제 아, 저장을 안 했네요. 죄송합니다. 이걸 Ctrl S 저장하고 refresh 한 후에 허용하고 아, 죄송합니다. 제가 하나, 하나 순서 빠트렸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지금 되네요. 자, Professor인지, Dummy인지, Dummy 0.99, Professor 0.99 아주 잘 인식하는 걸 알 수 있죠. 자,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작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. 굉장히 뭐 편리한데 사실은 여기 한 가지 더 추가한 게 있는데 이게 원래는 안 됐었는데 또 되네요. 그 크롬 브라우저에서 이 허용이 안 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그 작업을 좀 해놔야 되는데 이상이 오늘 그냥 되는 거 보니까 또 그 정책이 좀 바뀐 것 같기도 해요. 되는 관계로 그냥 무시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자, 이 로컬 컴퓨터에서 하려면 로컬 컴퓨터에 폴더 당연히 만들어서 우리가 작업을 해야 되고요. 그 안에 index.html과 sketch.js 파일을 사용합니다. index.html은 별로 하는 일 없고요. 그냥 그 라이브러리를 가져오는 것 뿐이고요. sketch.js 에서 우리가 캔버스는 필요 없고 createCapture라는 그 함수를 써서 비디오를 가져올 수 있게 되고 그 비디오를 가져온 것을 가지고 어떤 모델로, 내가 훈련한 모델로 이렇게 이미지를 식별하는 과정을 이미지 클래시파이어로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런데 여기 일단은 설명되어 있는 것은 또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은 그 때때로 그 퍼리시 때문에 이 크롬 브라우저에서 그 웹캠에 접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. 로컬 컴퓨터로 할 경우에 지금은 우리가 그 파일로 해서 접근하는데 이게 허용이 보통 안 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. 그럴 때를 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방법론 하나를 여기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. 지금은 제 거는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어서 되는데 그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그 이와 같은 방식으로 웹서버를 하나를 여러분들이 그 실행시켜야 됩니다. 근데 웹서버 화면은 굉장히 거창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컴퓨터에서 웹서버 실행하는데 이거 한 줄 커맨드면 끝나요. 자, 한번 볼까요? 여러분 커맨드 창 띄우는 거 아시죠? 명령 프랜프트 이거는 그 윈도우 검색창에서 거기다 cmd라고 치세요. cmd 왼쪽 하단에 조그맣게 cmd 칠 수 있는 거 있죠? 거기다가 cmd 치면은 명령 프롬프트가 나와요. 그래서 그거를 그냥 실행시키는 겁니다. 자, 그리고 우리가 그 웹서버를 돌릴 그 폴더 위치를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 dir을 한번 쳐보면 현재 위치는 users 밑에 PC 밑인데 데스크탑으로 가야겠죠? cd.desktop 가구요. dir 또 치면은 거기 데스크탑에 우리 ml5 테스트 지금 하고 있었죠? 조금 전에 만든 index.html과 sketch.js가 있죠? 이 폴더 안에서 그... 웹서버를 실행시키는 게 이거 하나입니다. python-m http.server 그리고 tg 8081 이대로만 써주면 돼요. 아마 파이턴은 이미 깔려 있다는 가정에 하는 겁니다. 우리가 여러가지 그 이유 때문에 파이턴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파이턴 설치한 건 안 하고요. python-m 한칸 띄고 http.server 한칸 띄고 8081 이거는 좀 다른 소리를 써도 되는데 이렇게 따라서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. 자, 그러면은 여기 나오죠? serving http 0.0.0.port 8081에 써도 되고 있다. 아, 그러면은 그 폴더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. 들어가는 거는 이 탭을 열고 있어요. 여기다가 localhost, localhost, colon 8081 한번 쳐보세요. 그러면 그 폴더가 보여지게 됩니다. 그리고 거기에 index.html이 자동 실행돼요. 그래서 물론 여기 뒤에다가 html 써도 되고요. html이라고 해도 똑같은 겁니다. 그러면은 이 파일이 다시 실행되는 거고 지금 웹상에서 이거를 우리가 그 지금 구현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제가 제 얼굴이 나오면 0.99% 교수라고 나오고요. 이걸 올리면은 더미가 0.98%라고 나오죠. 그죠? 이런 식으로 그 지금 제가 훈련한 것을 온라인에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. 이거를 여러분들 다른 친구들한테 시험시키고 싶을 땐 어떻게 해야 돼요? 이 폴더를 그대로 netlify.com에다가 포팅을 해보면 되는 거죠. 한번 해볼까요? 아주 간단하죠? 자, 여기서 netlify.com의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지난번에 우리가 아마 해놨 거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. 여기다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당연히 이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. 왜냐하면은 그 여러분들 거니까요. 그죠? 자, 로그인 하게 되면은 이미 만들어 놓은 사이트 두 개 나오고 여기 빈칸 하나 있는데 이 빈칸에다가 이거를 그냥 들어 한 번 하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은 여기에 새로운 URL 주소가 생기는 거죠. 근데 너무 길고 우리가 외우지 못하니까 사이트 세팅을 통해서 이름을 좀 바꿔주면 되죠. change site name 이거는 ml5 실험하는 거죠. ml5 face 실험하는 건데 제 이름을 넣으면 다른 것과 구분되기 쉬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. 한번 해볼게요. ml5 face dune 그러니까 겹치는 데 없네요. 그럼 그 사이트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인터넷 상에서 제 웹캠을 통해서 이거는 인터넷 상에서 지금 제공되고 있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다른 친구들한테 주고서 그걸 실험해 보라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. 작동 잘 되고 있죠. 그죠?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